감염병 예방을 위해 병원 입원실에는 관련법에 따라 손을 씻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입원실 안에 있는 화장실 세면대는 해당이 안 돼 병실 안 화장실의 문과 좌변기를 없애야 한다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 엠벤이 사흘 전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관련법 유권 해석을 변경해 병실 안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도 손 씻는 시설로 인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 입원실입니다. 병실마다 화장실을 만들고 세면대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200여 병상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입원실 내 손 씻기 시설인 세면대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2017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원실 내 손 씻기 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병실 내 화장실의 세면대는 손 씻기 시설이 아니라는 관련법 유권 해석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보건 당국은 화장실은 병실 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 문과 좌변기를 뜯어내면 화장실 세면대도 병실 내 세면대로 인정해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설 기준이 그렇게 돼 있었고 유권 해석도 저희가 요청해서 받았을 때는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 했으니까 이런 과도한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간 뒤 보건복지부가 유권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보건 당국은 입원실 내 화장실 안에 세면대가 있으면 손 씻기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원실 면적에 화장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는데 입원실 내 화장실에 세면대를 설치하는 경우 입원실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본다고 유권 해석을 바꾼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유권 해석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전국 17개 시도 보건 담당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